버거언니의 옷 그거 어울리나요? 다른 멤버분들 영상은 안 보시는군요? 버거언니! 내가 15분 전에 했던 말 뭐예요? 나 몰라! 나 방탄을 했었던 방금까지 내가 15분 전에 했던 말 뭐냐고! 하이팡까루! 유튜브 친구들 유아! 오늘은 저 세구 땅이 무엇을 할 거냐면은 우리 같은 멤버 이세돌 멤버의 옷을 하나씩 훔쳐볼 건데요 절대 도벽 이런 거 아닙니다 도벽 이런 거 아니고 제가 이제 멤버들 중 한 명의 옷을 훔쳐 입을 거예요 제 옷이 너무 질려가지고 언니들이 예쁜 옷 많이 입길래 하나씩 훔쳐 입으려고요 나! 봐가지고 오늘의 훔쳐볼 옷은 이세돌의 짱! 카와이안! 햄버거! 햄버거! 님의 옷을 훔쳐 입어볼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과거님의 옷을 훔쳐 입으러 가볼까요? 꺼고리! 렛츠고! 꺼고리! 하이! 오늘은 버거님의 옷을 훔치러 징버그 스튜디오에 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한객 아이돌 범죄 행위 놀라 아니 아이돌이 벌써부터 범죄 행위라더니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우리 버거님께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디 보자 오호! 이세보이! 잠시만! 3대 측정하러 나온 버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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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언니 옷 입으러 왔는데 중량 저지 화네 이게 아이돌? 뿅뿅뿅 가만있어 캬마 아니 누가 채팅창해 하체 조지고 왜 팔에 하체 했지? 아 맞다 뿅 뿅 우와 역시 회복단 인간은 아닐까 역시 회복단 인간은 아닐까 아이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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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으로 슉 아 안에 속바지 입었어요 아 안에 속바지 입었어요 입력 쓰시면 운동 안 됩니다 아니 안됐다 이렇게 아 운동 다 조졌다 자 이제 컨텐츠 하러 갈까? 역시 고중이 형 다음에 하는 커뮤지가 짱이야 잠시 후 일단 제가 완벽하게 버거님의 옷을 전부 당추진 못했어요 버거님이 입고 계신 것도 있기 때문에 고소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생계형 도둑 이라구요 버거님이 입고 있던 옷을 훔친거 아니라고요 버거님하면 무슨 옷이에요 여러분들? 버거님하면 무슨 옷이야? 아 고래 옷이에요? 아 그래요? 고래옷 안 입고 있었는데 아 그러면 뭐 고래 옷 갈아입으면 되지 고레 옷을 훔쳐 입어봤습니다 priology 카메라 어딨지? 아이팡 가루 어떤가요? 고래 언니, 아니 고래 언니란다. 버거 언니의 옷, 형 어울리나요? 잠옷 같으면서도 버거 언니의 트렌디한 이 옷을 새 옷이랑 입어봤어요. 감사합니다. 울산에서 타는 고래! 한 접시 하실래요? 울산고래입니다. 새고 새고 내 옷 입었어? 그래서 도둑이 되어버렸어요. 오 뭐야, 진짜 고래옷이네? 멀리서 보여주세요. 이 꾸드덕꾸드덕 소리 뭐야? 귀여워. 다리 귀엽다는 반응이 많군. 역시 새고 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새고 땅의 그 옷이 문제였던 건가? 그렇습니다. 새고 땅은 잘못 없었던 거죠? 킹아, 새고는 귀여워. 버거 언니의 특유의 햄버거 냄새가 나는군. 버거 언니 한바어 냄새. 왜요? 아, 냄새난다요. 버거 언니는 향기죠, 향기. 사람들이 이상한 말 하고 있어. 버거 언니 오셨나요? 버거 언니 뭐라고 말씀하셨어? 띠용 띠용 워이 워이 워이. 사라지셨어요? 띠용 띠용 워이 워이 워이. 띠용 띠용 워이 워이. 띠용 띠용 워이 워이. 마야! 그거 아는? 그거 아는? 나 생각이 안 나는데? 와, 이 사람들 바로 나 보러 가는 것 봐. 다른 멤버분들 영상은 안 보시는군요. 다른 멤버들 영상 안 보시는... 버거 언니 내가 15분 전에 했단 말 뭐예요. 내가 15분 전에 했단 말 뭐냐고. 그리고 항상 아무리 써 전 Baldur telling 하는 것 같곧... 나 방금 vegan. 내가 15분 전았단 말 뭐냐고! ictionborg 뭐냐고! 1999... 죽먹 때리지마! 난 너무 무서워. 미안하다하지마 언니. 내가 ι innual never did i want to tell you. 난 언니를 때린 적이 없는 걸? 세포는 적은 해. 15분 전 마 탄생 Johannsky Literation, 사실 은ó이 너 그런 적은 낯이 수 없어 그런데 그런 적은 보컬 san. 넌 우리 버거 언니의 옷을 입으면 새고 땅이었습니다. 이 der통운 써요. 잠깐만요. 이거 세고땅의 아이덴티티가 된 이거 뭐야 뺄 수 있다 들었거든요 이렇게 짜잔 이러면 좀 더 버거님 같죠? 그냥 고세고에요? 누구세요? 아니 이 자식들이 내가 아니라 머리핀에 고세고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야? 이 자식들 나 고세고야! 나 고세고잖아! 안녕하세요! 나 왔다! 나 고세고야! 좋아! 사실 니 머리핀이 맘에 들어서 나를 응원하고 있었던 거냐고? 이 자식들이! 그런 식으로 내가 하면 안 된다! 나를 응원해라 머리핀 말고! 아 덥다! 아 좀만 쉬어야겠다! 자 나파린이 왜 돌아가지? 이거 고래가 춤을 추는데요? 이거 옷에 사실 생명체가 있던 건가요? 이거 아까 운동해가지고 운동이 날뛰는 거 같은데? 아까 내가 운동해가지고 이거 근육이 날뛰는 거 같아요! 야 야 야 진정해! 진정해! 여기 뭐야? 삼두! 야 삼두! 야 삼두! 야 그만 움직여! 아 이 자식 내가 오랜만에 운동 한번 해줬다고 신나가지고 아직 그냥 너가 이렇게 불협조적이면 내가 또 중량을 줄 수가 없어!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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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두! 해! 저고? 마 렌트게너님 오셨어요? 나 화났다 고세고? 아... 진짜 렌트게너님! 아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 했는데 내가 버거님 옷 가지러 가면서 봤는데 왜... 제.... 제 옷을 갖고 싶어 하신거죠? 아닌가로? 저게 Konstano 인마!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 저 쇠구가 용서할게요 여러분들 넌 뭐라 하지 마세요 와 나 진짜 쓰레기인데? 아 이렇게 해야겠다 보이시나? 왜? 버거님 부르셨나요? 제가 마음에 드셨구나 고 버거입니다 고 버거 렌트님 저 부르신 거예요? 아이찬 나와도 나와도 나는 버거님이 아니라 구쇠구인데 렌트야 렌트야 구쇠구입니다 렌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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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쇠구 I want you 렌트야 뭐가 승해 뭐가 승해 하나도 안 승한데 완전 이쁜데 너무 파였어요? 다같아 어딜 보는 거예요 어딜 보는 거예요 오지마 오지마 너 뭐 좀 되냐? 너 뭐 좀 되냐고 야 너 뭐 되냐? 에드 파스타키 어? 잠깐만 뭐니? 에드 파스타키 안 올라가 땅지꼬라도 한다 에드 파스타키 에드 파스타키 에드 파스타키 에드 파스타키 에드 파스타키 에드 파스타키 야야 으악 으악 여보 라고 하셨나요 천장님 헉 두꺼? 김치 여보 으악 나는 종카씨 먹을래 종카종까 진짜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왜요 렌트 개념님 어떤 기분이시길래 그러시는거지 왜요 제가 버거언니 자는동안 몰래 옷을 훔쳐왔는데 그거를 다 훔쳐올 순 없었고 이게 아마 마지막으로 훔쳐온건데 근데 언니가 딱 눈을 떠가지고 몰래 훔쳐오느라 못보고 훔쳐왔거든 보여드릴게요 짠 짠 멜빵 멜빵 구이입니다 쇽 쇽 근데 언니 옷을 훔치고 보니까 언니가 여컬이라 그런지 그 약간 청바지 느낌이 많은거 같아 그쵸? 흰색하고 근데 나도 흰색하고 청색쪽 네이비색이 좀 더 어울리거든요 언니 옷이 나랑 약간 스타일이 겹친다 언니도 한번 내 옷 입혀봐야겠는데 리라라구요? 아니 버거님이 입으셨을때 아무 말도 안했는데 왜 내가 입으니까 리라돼 그럼 내 코카인도 리라다 인정해라 내 코카인은 왜 안 리라다하고 왜 이건 리라다고 하는거냐 자 여기에서 아니 코카인은 안 리라다만해 코카인은 안녕하다면서요 코카인은 구세구입니다 네 구세구입니다 네 이렇게 일을 쓰면은 아이돌 구세구입니다 네 고세구입니다 네 고세구입니다 네 여러분은 고작하셨던 분께 고세구 이상 고세구입니다 네 고금 고금 월요일 고금